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신 하나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반에 파판드로라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 완전히 그리스 역사에서 처음으로 좌파정책을 쓰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리났지 않습니까? 그전에 일본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그런 아주 경제성장우등국이었죠. 1980년까지. 그러니까 전후 1945년도 2차 세계대회 끝나고 나서 유럽이 한참 부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마샬프렌 같은 걸 가지고 유럽 부엉을 도왔고 거기에서 아주 빨리 성장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성장률 평균치를 보게 되면 1980년 이전까지 1945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스가 일본 다음으로 고도 성장을 한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좌파정권이 등장해서 한 20년 집권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거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리스의 재정위기 유럽연합 EU라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 부도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가장 유럽연합에서 돈을 가장 많이 이렇게 제공하는 독일이 구조조정 연금 같은 지출을 깎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리스의 좌파 연립정권들은 거부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조금 저는 소홀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그리스가 포퓰리즘을 끊자 기업이 몰려왔고 그리스가 상당히 부활하고 있다. 그런데 에코노미스트가 굉장히 후한 영국의 시사주관인 에코노미스트가 그런 경제성과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올해의 국가로 그리스를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선택할 정도로 모든 게 잘.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우파 권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우파 정권이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시장계획을 단행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10년 전에 국가 부채로 조롱거리가 됐던 그리스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경제성적 1위 국가로 올랐었다.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강력한 경제계획을 단행하고 재직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소신 있는 소신 있는 그런 정부를 믿어주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잘 살게 되죠. 그걸 사람들이 못 참으니까 이제 아주 밝은 소식을 소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네요.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당은 이렇게 포퓰리즘을 단절하는 그런 경제구조개혁 여러분들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분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선거에서도 승리를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리스가 재정위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 알렉시스 치프라스 좌파 여러분들 연립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긴축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출 구조계획을 거부하고 청년 실업이 40%에 도달하고 그러나 우파 연립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2019년 7월부터 감세 아주 전통적인 정책입니다. 세금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은 공공부분 개혁하고 공기업 민영화하고 공기업 축소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혁하고 청년 신입률이 27.3%까지 감소했네요. 뚜렷하지 않습니까 0% 1.8% 성장한 경제가 6.1%까지 2022년도에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냥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 하고 경제도 여러분들 항상 좌익진영이라는 것은 그냥 포장을 해 가지고 뭘 공짜를 계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끊으면 이제 이유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퓰리즘을 끊었던 것이고 경제 구조개혁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상을 받는 거죠. 시장원리에 충실한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세금을 좀 더 빼먹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재난과 같은 사건이 터져도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지는 빨대를 꼬박아 수조 수십조를 퍼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원리에 충실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법인세를 28호에 24로 놔두고 배당소득세 10s5로 놔두고 공기업 민영화하고 관료주의 타폐하고 공무원 수출이고 공기업 직원 수출이고 보조금 삭감하고 무상의료 혜택 배제하고 연금제도 수술하고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 신용등급이 bp플러스에서 bpp마이너스로 13년 만에 투자적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저성사자가 누군가 하니까 국제신용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용등급 낮춰버리면 그걸로 그 뭡니까 그냥 빡살나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성사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봐주겠으니까 봐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복지혜택을 과감해 축소하게 되면 민심이 돌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좌파가 여러분들 국민들을 꾀기 위해 가지고 최저임금 즉각인상 주 35시간 근무제 연금인상공약 이런 걸 내시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구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우파정권의 여러분들 표를 줘가지고 이기연소울 여러분들 집권하게 된 거죠. 경제의 여러분 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가면 다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선거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 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작년 또에 이제 마감됐던 이 도둑놈들 상급 부정을 해부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